한국국토정보공사 김은주 이형량님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또한 저희 당 의장후보로 선출되신 염정연 의장후보님 그리고 원내대표로 당선되신 남정섭 대표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.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약속드렸던 공약이 차질의 피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. 또한 주어진 임기 동안 당론에 충실하고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저의 기조를 잘 지켜나가겠습니다.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. 앞으로 도우미만 바라보고 도우미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갑시다. 감사합니다.